유리 가을 속 자 예쁜 아가씨 무슨 일 있나요 지쳐 보여요 많은 이름에 힘이 드나요 불안한 미래에 자신 없나요 차가운 나면 사라지는 그깟 보신 기류에 매달려 더 이상 울고 싶진 않아 Because I'm a miss korea 세상에서 제일 가는 거래 누구나 한번에 바랄 일이야 Because I'm a miss korea Because I'm a miss korea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거래 누구나 알면은 놀랄 일이야 Because I'm a miss korea 누구나 알면은 놀랄 일이야 Because I'm a miss korea 그렇지 않아요 이리 와봐요 다 괜찮아요 제니는 miss korea 다음 주에 만나요 뉴스 스페인사 따로 잊지 Jam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